군포시 당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상생드림플라자가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포시 당동 도시재생사업은 군포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상생드림플라자, 당말 멀티파크 조성 등 역세권 활성화와 정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동 일대는 1995년 신도시가 조성되며 원도심의 지역 쇠퇴와 정체성 약화로 도시재생이 절실하던 곳이었습니다. 준공을 앞둔 상생드림플라자에는 안정적 영업환경을 제공하는 상생협력상가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취업센터, 주민들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